선물을 전달해 드릴게요. 하나 더, 하나 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영웅 씨의 분 나와주시고요. 자, 두 번째! 신폭사의 러비, 두 번째! F8! 자, F8! F8! F8만 가세요. 자, F8! F8만 손 들어주세요. 자, 우리 아이를 확인해 주시고요. F9만 가세요. F9만 가세요. F9만 가세요. 아유, 축하해 드릴게요. 우리 아이를 확인해 주시고요. F8! F9만 가세요. 아, F8만 가세요. 아, F8만 가세요. F8만 가세요. 저는 F8만 가세요. 마지막으로 F8만 가세요. 자, 그냥 내려주시고 계세요. 자, F8만 가세요. 아, 천천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